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재료로 유지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텐데 조금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래도 어제 얘기니까 한번 해보죠 그러면서 예금금리와 한계 대출금리도 그대로 두기로 했는데요 양적 완화적 기조가 유지된다고 하니까 달러가 순간적으로 상승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좀 편할 것 같은데 사실 시장에서는 원래 기준금리를 그냥 둘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양적 완화 프로그램도 올해 말까지 하는 걸 이미 작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표 순간 달러 움직임은 생각보다 좀 컸습니다 이번 ECB의 금리 결정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뭘까 생각해보죠 양적 완화 프로그램은 기존에 800억 유로씩 올해 3월까지였습니다 이걸 작년 12월 회의 때 9개월 연장하면서 대신 월간 자산 매입 규모를 600억 유로로 줄여놨습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한다는 건데 드라기 총재의 기자회견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드라기 총재는 브렉시트의 리스크가 미칠 부정적인 결과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유는 견고하지 않다라고 했고요 브렉시트 위험은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나온 경제 지표를 보니까 유로존의 산업 전망 지수, 서비스 심리, 기업 체감 지수 모두 좋았고요 독일의 소비자 물가 지수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2% 상승하는 것처럼 다 호조를 보였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그래요 유로존 좋죠 요새 독일 언제나 좋았으니까요 근데 여기다가 이탈리아 또 스페인 물가도 좋았습니다 스페인이라고 하면 유로존이나 유럽 연합 내에서 상당히 골칫덩이죠 그런 스페인의 경제 지표까지 좋은 상황에서 위험을 얘기하는 드라기는 과연 왜 그런 걸까 생각을 해보죠 물론 3월에 훌륭한 경제 지표를 보고서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의 회복세가 놀랍도록 탄탄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통화 정책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최근 독일이 물가 상승을 이유로 해서 금리 인상을 원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유로존이라고 해도 아까 스페인, 이탈리아를 제가 조금 비하하긴 했는데 다 같은 유로존이 아니죠 독일의 주장을 견제하듯이 유로존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더라도 독일 국기를 다른 유로존의 혹은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매달리고 있는 거죠 돈을 달라는 건지 아니면 살려달라는 건지 어떤 식으로 부탁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바로 유로존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 이어지는 자산 매입 역시 올해 말은 기본일 거고 그때 가봐서 연장을 혹시도 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뉘앙스를 시장에 전달해 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는 여전히 미국 외의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꽤 강하다라는 것을 확인한 마리오드라기 총재의 기자회견이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의 글로벌 인사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당돈 에